콩그리 트위치 전도사 우리 황청푼 사장님 아자아자 잘하세요. 네 직업은 글쓰고요 강의하는 사람이에요. 아 그러시구나. 전직 교수. 전직 교수님이시고 유명한 분이라고 성인 받았어요. 뭐 유명한 그렇게 불러주세요. 네 코미디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 작가실까요? 그랬죠. 제가 학생 때부터 작가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살짝 요새 라고 개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처음 썼어요. 그게 지금부터 무려 45년 전이에요.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코미디 작가로 불리고 있죠. 그래가지고 많이 쓴 건 유머일번지 지금 개그콘서트 직전 프로그램 그거를 제가 썼어요. 뭐 유머일번지 이런 거 저희가 잘 알죠. 저희는 보고 자란 세대라. 그러면 혹시 본인이 코미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알고 계셨었어요? 아 이제 본인은 본인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? 못 듣죠.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줘서 들었는데 어느 날 심하다는 걸 알고 아이고 무슨 저기 엠티가 있다. 그러면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저기 또 어쨌거나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딴 데서 설령 혼자 잔다고 그러더라도 옆에 누구 이렇게 방해되지 않을까 아 심했던가 봐요. 한 번은 저 전우성 씨하고 낮에 낮술을 가볍게 한 잔씩 하고 여름에 졸려가지고 잠깐 의자에서 자는데 그때도 그렇게 심하게 골았나 봐요. 이렇게 골다가 잠깐 깨보니까 그 방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. 사무실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왜 아까 이렇게 나가냐고 그랬더니 그냥 얼굴을 쫙 찌푸리면서 아이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렇게 코를 고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타박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아니 뭐 불편했죠. 그러면 그 코 고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고 하는 거 말고 그 어떤 뭐 주간 졸림증이나 뭐 다른 어떤 코고리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불편함은? 아 심했었죠.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막 졸려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간밤에 좀 편안한 숙면을 못 취했던 날이었겠죠. 특히 또 그런 날. 막 졸리고 막 고속도로를 날리는데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겠다 싶어가지고 학교 수업이 늦더라도 차라리 그냥 내가 갓길에서 세워놓고 자자. 이게 지갑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.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심했죠.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심하셨으면 이 코고리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많이 아마 찾아보시기도 하고 아마 진단도 받아보시고 많이 노력했죠.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저씨들이 나이 들면은 이렇게 코를 많이 골고 술이라도 한 잔씩 들고 나면은 코를 심하게 골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코를 보나 보다.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야단치지 못하듯이 내가 나중에 자라서 코를 보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겠냐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. 뭐 직접적으로 친한 사람은 나한테 막 그 코골에 대해서 많은 막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피곤하고 뭐 그래서 많이 노력했죠. 그 노력 중에는 편도선을 잘라 내는 수술을 받았고요.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일시적이더라고요. 편도선이 뭐 결국은 잘하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또 잘한다고는 그러는데 어렵게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게 얼마 안 가서 또 원위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거기다가 또 충동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충동증 수술을 받았죠. 아이고 두 번이나 몰랐으니까 그랬지 알았더라면 그 수술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 그 두 가지 거를 이겨냈었으면 싶더라고요. 아 그렇게 그 수술 자체가 막 전신마취 해가지고 뭐 몇 날 며칠 막 들어오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 아니더라고요. 코골이 때문에 그런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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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